서울 민심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tv토론이 어떻게 될지 오늘 또 성일종 이쪽 tv 협상단장이 아주 공격적으로 그것도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역시 이 북회의원 또 당협의원장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서울시는 이번 설에 뭐 홍보 포인트랄까 시민들한테 이런 걸 알리자 시당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간 게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설인사 관련이니까요 일단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걸 총 6전을 펼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구위원 또 우리 당은 이런 걸 총동원 총 직결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각 어떤 필승 대회라든지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당원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의 총동원해서 이번 밥상에서 모든 것이 거론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같이 그리고 또 기경하는 인사 가 많기 때문에 기경해서 어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장점 이걸 많이 부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장점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이재명하고 대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 오면 지킨다 약속은 지킨다. 정직하게 지키겠다. 또 공정과 정의 저쪽에서 실패한 공정과 정의를 우리는 바로 잡는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전문가 본인이 다 아는 건 전문가 처럼 하지 않고 나는 전문가를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정책 이나 공략을 해서 하나하나 실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뭐 영화 보고 정책 결정하고 그런 것은 없죠 무슨 저 판도론가 무슨 영화 보고 탈원전 결정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말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그래 가지고서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전문가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많은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도 될까 말까인데 영화 한 편 보고 결정했다면 이건 대통령 영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특히 지금 서울 민심을 겨냥해서 여야 후보들이 특히 양강 후보들이 아주 여러 가지 큰 공약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청와대 해체 공약 이것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좀 비난을 받았던 게 킬러 콘텐츠가 없지 않느냐 그냥 작은 공약들이 있었는데 이런 킬러 콘텐츠 국민들한테 딱 꽂히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복싱에서 아웃복싱만 하겠습니까 맞아요 아웃복싱 이제는 킬러 콘텐츠도 내놓은 진짜 임파이트 복싱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이 한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와대 해체론 청와대의 어떤 완전축소 완전 강화문 시대의 청와대 강화문 대통령의 이런 개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 저 진보의 민주당 대통령들이 그동안 강화문 대통령 많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실행하지는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실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도 청와대를 두 번이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시죠 행정관으로도 비서관으로도 있었으니까요 청와대의 가장 큰 약점은 대통령이 들어가면 6개월만 6개월만 넘으면 완전히 구정궁불에 그냥 황제가 돼버립니다 왜 자기 혼자만 있고 나머지 수석부터 비서실장부터 수석은 저 밑에 있다가 전부 체킹해가고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일 같이 같이 보고 웃고 토론하고 해도 이 빠른 어떤 시대를 따라가기가 간단치 않을 텐데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완전히 이상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정말 다행이다 콘텐츠 중에 제대로 된 정치 콘텐츠를 골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와서 청와대는 관광코스로 만들지 어쩔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부지 자체를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저도 청와대에 안 두고 지금 총리 공관을 관저로 쓴다든가 뭐 다른 방안들을 강구를 하겠다는 것 보면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또 관료들하고 바로 머리를 맞대고 지금은 내각이라는 게 청와대 장관이 행정관 보다도 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비서관은 말할 것도 없고 장관은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연락해가지고 와서 받고 비표 받고 해가지고 들어가야 대통령 만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비서관들하고 항시 수시로 대화할 수 있고 장관도 언제든지 방문해야 할 수 있도록 이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예를 들어서 기업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나도 예를 들어서 사장이 또 혼자 떨어져 있고 나머지 정부 부사장 다 별로 되어 있다면 그 기업이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강화문에 나와야 거기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또 퇴근할 때 같이 수주장도 좀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해요 아니 뭐 영국의 총리 관저나 보면 바로 길 옆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지금 우리처럼 굳은 궁궐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만 들어가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비서관 행정관들도 사람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들도 과거에 아는 사람들 들어가면 그냥 싹 목에다 힘을 팍 줘버리니까 자기들만 딱 아네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래 버려요 갇혀버리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늦었지만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다행이다 다행히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제대로 이번에 발표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국민 중심 대통령이 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있네요 전체적인 맥락은 다 발표를 안 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근안도 좀 축소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감사원 행정부를 전부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하지만 그걸 감사하는 건 감사원은 국회에 있거든요 또 예산 편성권도 국회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삼각체제 위에 걸쳐 앉아서 제대로 된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상국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후보의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민심이라는 것은 늘 무리에 떠 있는 배처럼 이렇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아주 뭐 이렇게 순항한달까 계속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잔잔한 배 위로 지금은 가고 있는데 언제 파도가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설 이후 이제 민심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설 밥상에서 어떤 민심이 형성이 되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뭐 설 밥상도 거의 윤석열 후보가 장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추세가 이제 설이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양 후보들은 물론이고 4당 후보들도 사실상 이제 본선거 체제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뭐 이제 40일이고 설 지나면 한 달 아닙니까 한 달 한 달 동안에 큰 변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순항을 쫙 해 나갈까요 예전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한 달 전에 여론조사에서 1등한 후보들이 그대로 고려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몽준 그때는 예창에도 앞섰습니다 그런데 둘이 단일화해서 변수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단일화의 어떤 이런 목록은 또 우리한테 유리한 카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무리를 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여하튼 저희들도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윤석열이라는 그런 입장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하튼 끝까지 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말실수고 네 네 네 또 한나는 저쪽에 네거티브거든요 네 네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해놓고 곧바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네거티브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이제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저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연 tv토론이 이제 본격화되면 어떨 것인지 또 하나는 저쪽에서 그동안 이제 김건희 씨 부인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다 실패를 했어요 네 네 그렇다고 그냥 물러날 사람들은 아니죠 뭔가 하나 아주 큰 건을 또 말해놓지 않겠습니까 저쪽에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정치공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해가지고 본선에서 빵 터트리지 그러니까 저는 한 두어 가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막을 터뜨린 게 우리 후보가 tv토론을 못 할 것이다 그리고 말이 조금 은혈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물고 늘어졌는데 생각보다 만나 보면 굉장히 박학다식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또 그동안 많은 경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느 정도 훈련도 됐고 하기 때문에 훈련이 많이 됐죠 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이재명의 장점은 말을 잘하니까 여기 대통령을 말 잘하는 선수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그러되 나토군 민주당은 나토군이 점령하고 있다 나토군은 노 액션 액션은 행동은 별로 없고 토크 언니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대통령은 말에 실행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믿음을 더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모님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악재들이 거의 다 걷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변수는 저는 한 세 가지 변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? 네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수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 변수입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혹시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앞에 일본에 참여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쫙 코로나 올라가다가 100명 단위로 쭉 내려가가지고 그걸 거의 없는 것 같이 장난치다가 이번에 또 싹 올라갔지 않습니까 갑자기 많은 명이 들어간 코로나가 있는 사이에 그걸 완전히 없애지는 겁니다 네 감추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20만 원 30만 원 돈 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검사 안 하죠 이렇게 우리는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장난을 칠구나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팍 올려서 어느 순간 확 내려가지고 이게 현 정부의 좋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대책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코로나 대책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대북한 관련입니다 네 김민희 대중국 관련입니다 네 지난번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 가지고 장난친 뭐 다양한 사건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대북한 관련 대중국 관련해서 거기에 서버들이 있어 가지고 한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 정책 관련해서 북한하고 뭐 뭐 김정은하고 뭐 어떤 또 중국 관련해서 어떤 예전에 뭐 싱가폭을 같이 뭐 그런 어떤 급박한 것이 있다면 뭐 종전선은 간단하진 않겠지만 여하튼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많은 역량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거에서 우리 표의 4%만 가지 보면 8%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가고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들은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한 5%만 우리 표를 가져가셨으면 10%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판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네 2, 3% 네 2, 3% 그러니까 결론이 나니까 몇 프로만 가져가면 몇 프로만 바꾸던 3%면 6%가 바뀌니까 네 그래서 조심하는 게 대북관계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에이 이제는 안 믿힌다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3, 4%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죠 네 핵실험이라든가 아이세뱀만 터트려 갖고 전쟁 위기가 팍팍 고조가 되면 국민들은 아이고 안정으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것까지 내가 이야기하려다가 내가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또 뭘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래 안 했는데요 여하튼 어떤 위기감을 고조시킨다든지 또 평화의 무드를 고조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시 이게 장사법 돈 돈의 장사법 소금 먹은 사람이 먹숙에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자영업자한테 뭘 준다든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막판 놔놓고 뭐 한 15일 놔놓고 왕창 크게 발표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게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대응책을 대응책을 잘 세우고 있겠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3월 9일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3월 9일과 같이 선거를 치르는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은 그것도 뭐 쇼지만 이 종로 무공천을 포함해서 세 군데 무공천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 박성중 의원님 옆동네 서초가합 네 여기는 뭐 민주당 무공천지역은 아닙니다만 여기도 당내에서는 전략공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윤 후보 쪽 얘기를 제가 얼핏 들으면은 거기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거니까 좀 젊은 이삼십대 여성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전략공천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게 뭐 측근들에 대해서 흘러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동네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내부에서 보니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은 방금 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로라든지 또 서초갑이라든지 이런 동네는 좀 새로운 인물로 전략을 해서 후보한테 부담이 없도록 저쪽에는 무공천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뭐 또 경선에서 싸우고 하면은 모양이 안 좋잖아요 보기 흉하죠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어차피 뭐 정치인이니까 경선을 통해서 뽑아주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서초 의뢰는 서초갑 서초갑 네 조직위원장이 전유경 씨가 전 의원인 아닙니까 네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조은희 서초 구청장도 또 입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조은희 언론사에서 제 보순 밑에 있었습니다마는요 어쨌든 관심지역은 관심지역입니다 정미경 최고 뭐 부터 많은 사람이 남자들도 있고 다양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선에서 이렇게 벌어지다 보면 입지해 가지고 뛰는 사람이 열쇠구락도 부족하더라고요 발가락까지 다 합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뛰더라고요 네 누구나 다 하면 경쟁은 자유니까요 누구나 다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서초 을 위원장의 영향력은 행사 못 합니까 또 그쪽에 구청장을 하셨으니까 지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도 하고 또 재선 위원이고 또 파트너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생 선거도 해야 하는데 서울시당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지만 국회의원 국회의원 경선 관련해서는 당대표라든지 또 실제는 지금 후보자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도 뭐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글 측에서 특히 보수 유튜버들을 겨냥해 가지고 이른바 노란 딱지라고 우리 속칭으로 네 네 네 광고를 제안하는 거죠 광고를 안 줘버리든가 주더라도 그 가격의 10분의 1로만 주든가 해 가지고 일종의 광고 탄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방위에 간사이신 방송통신위원회를 권장하시고 있는 박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애를 지금 많이 쓰시고 있다는데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쪽에서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요 그거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뭐 욕설을 한다든지 무슨 테러를 부추긴다든가 뭐 이런 성관계 그런 문제라든가 이렇게 국민의 양속이라든가 또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방송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시 어느 쪽에서 구글한테 압력을 넣어서 과거 동아일보의 광고 무광고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좀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교수님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혹시 보수 유튜버가 탄압을 받지 않나 해서 구글 측에 저희들이 강력히 한번 확의를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선 우리 보수 유튜버에 구독자가 좀 많으신 네 네 한 2, 30군데를 골라서 한번 스크린을 해보니까 그게 한 상당수가 그런 경향이 있다 네 이래서 직접 유튜브 측에 연락을 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있었냐 전부 체킹을 해봤습니다 네 해보니까 역시 이제 정치의 계절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럴 수밖에 없죠 또 하다 보니까 네 그것이 AI에 어떤 바로 걸려들다 보니까 진보 보다는 훨씬 우리가 지적당하는 거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유튜브 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하겠다 네 이런 어떤 답변도 받았고요 하여튼 앞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안 된다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도 또 접촉을 해서 진보 유튜브보다는 어떤 제재를 받는 게 더 많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들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보단도 어쨌든 3월 9일 대선을 향해서 또 보수 유튜블들도 또 뭔가 좀 기여를 하시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조금 과한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교체해 보자는 그런 큰 대의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수 유튜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또 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너무 고맙죠 네 너무 고맙기 때문에 저희들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은 민주당 내부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대선을 판가름하는 곳입니다 네 거기 전체 시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성정 의원님의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9일까지 전력투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옛말에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기울을 견딘 매화환이 그 향기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 5년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권 교체 정권을 쟁취한다면 정말 국민한테 향기 나는 그런 정부 정권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런 정부를 한번 구현해 보고 싶다 정말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멋진 나라 만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